핑크퐁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크앙! 공룡들이 아파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낮게 해줘요 샤샥 샤샥 첫번째 티라노사우루스 환자분 들어가세요 아하하하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아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뱃속 가득 무시무시한 세균이 있네요 저런 상한 고기를 먹어서 뱃속에 나쁜 세균이 가득해요 어서 이 세균들을 무찔러야 해요 당장 나쁜 세균을 무찔러줘 네 그럼 치료해볼까요? 우선 뱃속에 어떤 세균들이 가득한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티라노의 배를 마그마고 아프게 해주마 못된 세균들 때문에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어서 나쁜 세균을 무찔러야 해요 착한 세균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세균? 내 뱃속에 세균을 넣겠다는 거야? 걱정 말아요 이 세균은 착한 세균 바로 유산균이에요 티라노의 뱃속에 나쁜 세균을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해요 알겠어요 의사기 상어 이 못된 여성들 감히 뱃속을 어지럽혀? 당장 없애주지? 우리를 없애겠다고? 어이없지! 마지막이다 아 안돼 배속에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고마워요 의사 아기 상어 말끔히 나와서 다행이에요 꾸룩꾸룩 배탈 유산균 먹고 나았어요 장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티라노사오르소 환자 치료 끝 두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구구아구구 아야야 물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으아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아 머리 위에 뿌리 모두 부어졌네요 아이고 너무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우선 뿌리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다행히 뿌리까지 부러지지 않았어요 뿌리 완전히 다 자라날 때까지 임시로 뿌리를 붙여드릴게요 그 전에 뿌리 부러져서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반들반들 뚜루루뚜루 접착제도 뚜루루뚜루 바르자 이제 새로운 뿌리를 붙여줄게요 어떤 뿌리 좋을까? 강력한 악마뿔이 좋아요 그럼 악마뿔로 달아드릴게요 나는 악마 트리케라톱스다 내 뿌리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번 보여줄까? 이건 아니야 유니콘 뿌리를 달아줄게요 유니콘 트리케라톱스가 됐어 이대로 하늘 위로 날아갈래 이것도 아니야 그래 저 뿌리 공룡뿔이야 힘이 솟아나는걸? 이게 진짜 트리케라톱스지 모간모가 부러진 뼈 튼튼 뼈로 치료해요 뿔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트리케라톱스 환자 치료 끝 세번째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목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목구석구석 상처가 가득하네요 나뭇가지에 긁혀서 상처가 났어요 흉터가 생기기 전에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먼저 상처를 소독해드릴게요 하나 꿀 둘 꿀 셋 꿀 오! 노랗게 변한 소독약을 닦아줄게요 여긴 상처가 너무 커서 꿰매야겠어요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네 점선 따라서 그대로 꿰매줄게요 슉 슉 슉 슉 완성 이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밴드를 붙여줄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따끔따끔 상처 소독하고 치료해요 몸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치료 끝 공룡 친구들 이제 하나도 안 아프죠? 이제 방귀도 안 나와요 물도 감쪽 같아요 밴드도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으로는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조심하기로 해요 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보자 그럼 안녕 안녕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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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